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98번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but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앞에 not so나 또는 not search 가 오겠죠 not search 가 오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but that 이 와요 but that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는데 자 이때 요 but that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요건데 여러분 이 but에 not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같냐면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제 not을 써주는 거죠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사 동사가 이렇게 오는 거죠 물론 이때 이 not은 이 뒤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은 don't 나 didn't 나 doesn't 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비동사 류일 경우에는 얘가 뒤로 가서 not이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부정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but이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지 않을 만큼 뭐뭐 하지 않을 만큼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건 1번을 먼저 좀 해볼까요 요거 요거 이제 1번에 1번이 이제 but that 주어 동사 인데 자 no man is so old but that he can learn 인데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not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can 다음에 이 not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하지 않을 만큼이죠 해석할 때 그래서 그가 그가 배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늙지는 않았다 라는 이야기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but이 not과 같다 그쵸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만큼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주어 다음에 어 이제 이 부정어가 나오죠 don't 같은게 나와요 don't 나 doesn't 나 didn't 가 나오겠죠 그리고서 뒤에 동사가 doubt 같은거 그리고 deny 같은게 나오구요 deny 같은게 나오고 뒤에 but that이 나와요 벗댓 예 벗댓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무슨 벗 왓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벗은요 이 벗댓 벗 왓은요 그냥 대시라고 보시면 돼 돼 아시겠죠 예 그냥 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벗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don't doubt 또는 deny 하고서 그냥 바로 대절이 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2번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나는 do not doubt 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벗댓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벗댓은 뭐와 같다 그냥 됐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가 뭘 의심하지 않은 거에요 he tried his best 죠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쵸 그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not search 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벗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벗은 뭐와 같다 not 과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not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가 can not tell that 이에요 여러분 tell이 말하다 의 뜻도 있지만은 얘가 알다 의 뜻도 있고 그리고 식별하다 의 뜻도 있어요 식별하다 분간하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가 그런 바보는 아니다 아시겠죠 예 자 4번입니다 4번도 똑같죠 이 벗이 거의 낯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먹을 수 없을 만큼 그가 아니라 그녀죠 그녀가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에요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벗이 또 not 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가 has 가 아니라 doesn't have죠 doesn't have 그죠 이게 not 이라고 보는 거니까 so he is weak side 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이죠 약점 그가 약점을 가지지 않을 만큼이죠 그쵸 그가 약점을 가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벗이 있는데 이게 낯과 거의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이 플렉티스니까 연습으로 쉽게 되지 않을 만큼이죠 쉽게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건 있다 없다 없다 가 되는 거죠 되셨죠 예 자 이제 한번 넘어가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i do not deny 또는 i do not doubt 같은 거 이거 다음에 벗댓이나 벗왓이 오면 뭐랑 같다 그냥 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8번 갈게요 자 이것도 또 no doubt죠 예 벗댓이 나왔죠 예 벗댓은 그냥 됐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가 will make a success of it 이에요 make a success of 는 뭐예요 뭐뭇을 성공시키다 이 뜻이죠 성공시키다 그리고 뭐뭇을 잘 해내다 이 뜻입니다 자 그가 그렇죠 그것을 잘 해내라는 해낼 것이라는 거죠 해낼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있다 없다 의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잘 해낼 거다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벗 왓인데 이게 뭐랑 같다 그냥 됐과 같아요 그죠 그가 올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who can deny에요 자 벗댓이죠 자 얘도 그냥 됐이죠 자 그가 옳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냐 그죠 예 그래서 이 벗댓이 여기서는 그냥 됐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쉬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 man is so foolish 벗이죠 자 이 벗은 낫과 같다 그랬죠 예 그래서 so나 search 같은 거 나온 다음에 이렇게 벗이 오면 예 이것은 예 낫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죠 뭐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좋은 카운스 충고죠 충고 때때로 그가 어떤 또 다른 좋은 충고를 할 수 없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다 라는 뜻입니다 그쵸 때때로 자 그리고 그리고 자 또 소와이즈 다음에 이 벗 나왔죠 예 또 낫이죠 그래서 그가 쉽게 이게 air 이죠 air 영국식으로는 어린데 이게 실수를 범하다 실수를 범하다 그래서 그가 실수를 쉽게 범할 수 없을 만큼 그쵸 벗은 낫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가 쉽게 실수를 범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wise 현명하지는 않다 라는 얘기죠 자 만약 뭐 한다면 만약 그가 취한다면 근데 노니까 취하지 않는다면 이죠 다른 사람의 조언을 충고를 그쵸 충고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 이때 이 벗은 제외하고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뭐뭇을 제외하고 해요 자 뭘 제외하고 그 자신의 카운슬이 되겠죠 자기 자신의 충고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내지 않는다면 예 그쵸 그가 실수를 범하지 아닐 정도로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쵸 예 자 요정도로 1번 되셨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자 디렉티드죠 예 디렉티드 히즈 룩 인데 여러분 룩 하게 되면은요 뜻이 뭡니까 얘가 표정이란 뜻도 있지만은 눈길이란 뜻도 있어 눈길 그쵸 예 그리고 컨버세이션 대화 저 대화 자 그의 눈길과 대화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올리비아 에게 돌렸죠 그쵸 예 그리고 접속사 에지죠 이게 뭐 이후에 접속사 인지 시간에 접속사로 쓰였는지는 우리가 문맥을 봐야 겠죠 자 그리고 it was no longer doubted but that 이에요 여러분 but that 은 뭐랑 같다 그냥 that 과 같은 거죠 that 이하라고 더 이상 의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자 대리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녀가 뭐다 she was the object object 는 대상이죠 어떤 인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인물 그녀가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어떤 인물 바로 인디우스 인디우스는 설득하다 유도하다죠 그를 설득해서 우리의 방문객이 되도록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는 그녀가 그쵸 거기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가 바로 자신의 그 표정이라 표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눈길이죠 눈길 그죠 예 그의 어떤 눈길과 그러한 대화를 올리비아 그녀에게 돌렸으므로 돌렸으므로 더 이상 that year 라는 의심의 that year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녀가 그를 설득해서 우리의 방문객이 되도록 했었던 인물 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정도로 하시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as a form of literature죠 예 바로 문학의 형태로써 그쵸 문학의 형태로써 신문은 부족하죠 그쵸 it is true 는 사실 그쵸 사실 신문이라는 것이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합니까 요소죠 어떤 요소 펄모넌스 펄모넌스는 여러분 영구성이죠 영구성 그쵸 또는 영속성이죠 영속성 영속성에 대한 요소가 부족해요 신문은 그쵸 신문은 진짜 그 어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뉴스 거리들 그쵸 그런 것만 다루죠 예 영속적인 거를 다루지 않아요 그냥 그 어 그 기간 동안에 그 하 하루 동안에 또는 한 주 동안에 예 이러한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게 신문이죠 그래서 영속성 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부족하죠 예 이게 사실이란 얘기에요 자 그러나 그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근데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예 관계대명사죠 예 어디까지 바로 닫아야 되요 이것이 바로 닫아야겠죠 그 아이디어 그런데 그것으로 아 그 신문이 추구하죠 그쵸 이슨 신문이 되겠네요 자 뭘 추구합니까 투 인스파이어 바로 영감을 불어넣는 거 그 독자들에게 그 신문의 독자들에게 어 신문이 영감을 불어넣기를 추구하는 어 바로 그 아이디어들 그 개념들 생각들 그쵸 그게 프로듀스 언 이펙트에요 효과를 낸다는 거죠 어떤 효과에요 바로 that is lasting 지속되는 그쵸 예 그러니까 신문에서 다루는 어떤 내용들은 그 영속성이 좀 없죠 그쵸 예 그런데 어 그 신문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그쵸 그 신문의 독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려고 하는 아 그 신문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은 아주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는 거에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신문이 되겠죠 그리고 신문은 그래서 유일한 종류의 읽을 거리란 얘기죠 어떤 읽을 거립니까 there is universal 유니버셜은 아주 보편적인 거죠 누구나 다 읽는 그러한 읽을 거리네요 유일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나오죠 자 어떤 사람도 그렇게 occupied with it 사로잡혀 있지 않대요 뭐에 일에 어떤 일입니까 자신의 어떤 직업이죠 calling은 어떤 소명 직업 이런 뜻도 있죠 자신의 그 소명이나 직업의 일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없대요 자 이때 이 but is not 이라 그랬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find 발견할 수 없을 만큼이 되겠죠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을 어떤 시간 신문을 읽을 시간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직업의 일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is there any doubt but that인데 이게 that라고 했죠 그냥 that 그쵸 어떤 의심이 있냐 그쵸 어떤 의심이 있냐 어떤 의문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의심 의문이에요 고기를 먹는 것이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have one effect on이죠 영향을 끼치다 근데 마크 드니까 이게 어떤 뚜렷한 그쵸 뚜렷한 영향을 끼치다죠 고기를 먹는 것이 뚜렷한 영향을 끼친데요 그쵸 어디에 캐릭터에 성격에 고기를 먹는 게 성격에 뚜렷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것에 무슨 어떤 의문이 있냐 그쵸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고기는요 제공하죠 에너지를요 어떤 형태로 아주 집중된 형태죠 자 그리고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많은 고기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ought to have much physical exercise 에요 많은 신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쵸 뭐 한다면 그가 원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쵸 고기 먹는 거 그쵸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많은 신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죠 has not 이라고 썼네요 그쵸 예 이거는 좀 옛날 영어인데 그죠 as not 다음에 어떤 그 형태가 있어야 겠죠 뭐 pp 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그냥 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bad tempered 니까 이제 화를 잘 내는 거에요 그리고 일리러블 이거는 이제 짜증 잘 내는 거죠 예 짜증을 잘 내게끔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하지 않는다면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 운동하지 않는다면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고 자 히 다음에 그로우가 동사 1번이고 메이메이크가 동사 2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nuisance 바로 성가신 사람 그쵸 성가신 사람 골칫거리 그쵸 골칫거리가 골칫거리로 만들 수 있는 거에요 자기 자신을 그쵸 예 요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